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퐁당퐁당 마태복음 네 번째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의 멍해 예수와 멍해 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 틀리지 않습니다 다 맞게 알고 계시고 이 구절을 통해서 은혜받고 위로를 얻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다 소중한 체험이에요 다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내용은 주님이 이것을 쓰시면서 정말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것에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그것도 표면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은혜를 받은 그런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고 맞게 잘 아신 것이지만 주님이 정작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 멍해 매고 내게 와서 배우라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절절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선 당장에 내 멍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은 물으셔야 돼요 도대체 뭘 염두에 두시고 누구 멍해를 염두에 두시고 내 멍해라 그러셨을까 가끔 이제 제가 성경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과거의 리더십이 잘못한 거 예화를 들면 사람들이 자꾸 깐다 그래요 깐다 그냥 보금만 얘기하고 은혜만 끼치 왜 자꾸 누구 얘기를 하냐 아닙니다 여러분 까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설교하시는 패턴이 그거예요 무언가 정답을 얘기하실 때는 이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는 어떤 게 있어서 꼭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까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현대로라면 그런데 그게 특정 인물을 까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율법에 쩔어 있거나 육체의 소욕에 쩔어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공통의 행태 버릇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지적하시고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금은 뭐가 아닌 건 전혀 얘기 안 하고 좋은 게 좋은 거 귀에 즐겁고 마음의 솜사탕 같은 거 이것만 전하는 게 절대 보금 아닙니다 그건 최면이에요 최면 그리고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보금서를 읽어보세요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특정 인물을 까거나 누굴 욕하고 흠지없기 위한 건 다른 문제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라도 얼마든지 타락하고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느껴라 이런 잘못이 떠올라야 한다 라고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 멍해를 메고 배우라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이 성경을 알고 듣고 암송도 하고 전했으므로 물었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 멍해가 잘못됐길래 그 멍해는 메지 말고 내 멍해를 메라고 하셨을까 물으셨어야 돼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나 없나 대답을 알기 때문에 자 이 퐁당퐁당 마태복음 1장 또 28장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의 머리는 계속 무슨 말씀을 하시건 배경으로 염두에 두고 꼭 이게 아니고 이거다라고 뒤에 커튼처럼 쳐놓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세가 아니고 예수 구약이 아니고 신약 율법이 아니고 복음 또 그중에도 더 구체적으로 오경이 아니고 이거 라고 그분이 꼭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라 구약 성경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척하면 이게 뭘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지를 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현대인이고 또 이방인이고 게다가 특히 우리 교회는 구약에 거의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이 구약에 무언가를 염두에 두는 그런 구절인데 전혀 그 구절과 연결해 볼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내 멍에라고 할 때 그럼 거기 나오는 멍에가 뭐 있고 어떤 멍에이기 때문에 그러는가 여러분도 느끼시는 것처럼 내 멍에가 아닌 그 다른 멍에는 위에서 강제로 부과하고 억압하고 막 호통치고 채찍으로 징치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율법과 억압과 정제와 심판과 멸망과 겁박에 그런 멍에가 구약부터 나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맬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내 멍에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단 여길 보시더라도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이거 율법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수고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오늘 오전 우리가 낮에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하고 왔기 때문에 수고했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에 이 말씀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도 그런데 가장 중요한 주님의 핵심은 먼저 율법에 억압받아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일상에 적용할 때 회사 생활과 또 육체 노동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하고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모르고 거기에만 쓰면 위로도 되고 은혜도 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알기를 원하시는 복음과 진리와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기회가 원천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지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진자 또 그것을 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율법과 억압에 사로잡혔던 너희들아 나는 그런 율법과 달리 복음이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군림하고 협박하고 막 너희들을 징치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어서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래서 내 멍해를 메고 배우면 쉼을 얻는다 지옥 갈 거야 멸망할 거야 하나님이 미워하실 거야 너 복 못 받을 거야 이렇게 맨날 시달리던 데서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 책임진다 이렇게 계속 하시니까 쉼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생활 쉽고 가벼워요? 뻥이요 십자가 지고 다 버리고 오라 그러셨는데 뭘 쉽습니까? 뭘 가볍습니까? 분명히 예수님 요구절 빼고는 다 어렵다고 앞부터 쓰셨잖아요 우린 그때 읽을 때는 그거대로 믿고 이거 읽을 때는 또 따르게 믿고 아니죠 조금 다른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읽은 앞에 11장 1절부터 요 직전까지 전부 율법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이러했으나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계속 쓰십니다 그 앞에 보면 제목만 오시대로 침례 요한은 이러했으나 나 예수는 이렇다 침례 요한이 아무리 이랬어도 그는 이것뿐인데 내가 하는 건 이렇다 또 아무리 침례 요한이 큰 것 같아도 내가 더 크고 너희들이 더 크다 더 그 다음에 막 억압받고 슬프고 애곡하고 그래도 너희들이 안 움직였는데 내가 온 복음은 그것과 다르다 또 너희들이 잘났다고 다른 사람 보고 저주받는다고 너희들이 복받을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다 너희들도 나 안 믿으면 다 멸망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쟤들은 이렇게 율법에 쩔어 있어서 잘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데 아이들은 제가 절할 복음을 알 것입니다 하고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멍해는 일단 율법의 멍해가 아니라 복음의 멍해고 강제로 덮어 씌우는 멍해가 아니라 뭔가 쉽고 즐겁게 매는 멍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혼자 매는 멍해가 아니라 이인조 멍해를 매는 전문용어입니다 그냥 냅다 던져주고 이 멍해 매고 나 쫓아와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멍해라고 할 때 그 예수의 멍해라는 의미는 예수님의 속한 멍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던 멍해 예수님이 던져신 멍해 이런 의미가 얼핏 보이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내용은 예수와 함께 매는 멍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의 풍속이나 생활에서 보면 그들의 멍해는 혼자 매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딱딱한 막대기가 있고 여기 가죽으로 이렇게 머리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두 짐승이 같이 매는 그런 멍해 혼자매는 멍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날 분들은 옛날 물 길러 다니던 물찌개 아시죠 이렇게 딱딱한 막대기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양동이가 둘 있잖아요 그 통이 두 개 있는데 한쪽만 담고 한쪽만 담고 전혀 안 되죠 양쪽에 물이 똑같이 잘 담아야 비록 무거워도 꽤 부리고 한쪽만 담는 것보다 양쪽을 다 담아야 그래야 균형을 맞춰서 잘 걸어갈 수 있는 거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처럼 예수께서 내 멍해를 매일 하실 때는 뭔가 다른 사람의 멍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뭔가 나쁘다는 것이고 그런데 문맥을 쭉 보고 이 내용도 보니까 그건 율법과 연관된 멍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멍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제하거나 억압하거나 협박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쉽고 편한 것인데 특별히 함께 매는 멍해라는 거 그게 일단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지하실에 있는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2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구약에 있는 신명기 22장을 가보시면 구약성경 296페이지 혹시 자막 준비되어 있으면 띄워주셔도 좋겠습니다 신명기 22장 8절부터 아니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낙위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율법에 이렇게 시시콜콜한 진짜 별로 생활에 도움 안 될 것 같은 얘기도 많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에 송산포도원 잘 들으세요 포도원 얘기니까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섞어 짓기라 해서 한자로 혼작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각각 빨아들이는 영양분이 달라서 모든 영양분을 다 아주 착취할 수도 있고 어떤 건 고랑이 어떤 건 이랑이 이렇게 뿌리면 그나마 쉼을 얻는 공간이 있어야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땅을 아주 쫙쫙 빨아먹기 때문에 이렇게 혼작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송산포도원 잘 아시겠죠 오래 마시는 거 그것만 계속 좀 심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도대체 왜 써주시는 거예요 또 10절보다 11절 먼저 보시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섞어뜨기한 거 입지 말라는 거예요 혼방 입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 지금 자기 앞에 앉으신 분 목을 이렇게 뒤로 까두지 하셔가지고 100% 모 100% 모시 100% 배 아닌 분들 고발해 주세요 왜 그렇게 하면 서로 어긋나고 울어서 옷이 제대로 모양새가 안 나기 때문이죠 참 하나님 자상하셔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율법에 써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세쌍동이 얘기로 그 중간에 있는 얘기가 다 매기통하는 것입니다 10절 보시면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바로 멍해를 매는데 결이라고 나와있는 게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걸 결이 멍해라 그럽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딱딱한 나무에 양쪽에 소 두 마리가 같이 머리를 흘러 한 팀으로 잘 밭갈 수 있도록 그렇게 농사를 짓는 게 여기 풍습이야 그런데 똑같은 종류로 해야 되는데 소와 나귀를 한 팀으로 한 세트로 한 짝으로 이렇게 결의하여 하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짐작이 되시죠 우선 모든 짐승들은요 자기 고유한 냄새 자체가 이게 독국물입니다 콧김 침 이게 자기 종류끼리는 가장 우호적이고 가장 잘 통하는 것이지만 다른 이질적인 짐승한테는 이게 독국물이고 굉장히 아주 흥분을 시키거나 마취를 시킬 정도까지 힘이 있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하다못해 뱀이 뱀 물어서 죽인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뱀끼리는 별로 그렇게 안 죽여요 서로 스치고 물고 그래도 큰 지장 없어요 뱀과 이질적인 우리가 물때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우리의 침 소화를 돕고 얼마나 좋습니까 심지어 연인들끼리는 이것도 섞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침이 지렁이 지나갈 때 한번 뱉어보세요 어려서 다 해보셨겠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렁이가 세상에서 가장 독한 화학무기를 뒤집어 쓴 것 같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꽈배기가 돼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소화를 돕고 우리 건강을 책임져 주는 침이지만 질적으로 다른 종류에게는 이게 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 뱉으면 웬만한 벌레 웬만한 상처들이 다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파스도 없고 뭐도 없을 때 모기 물리면 어떻게 해요 만병 통치약이 우리 애가 항상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몸에는 이것보다 더 좋은 생명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게 남에게 갈 때는 죽자 사자 덤비게 되고 다른 곤충이나 다른 이질적인 짐승에는 독국물이 된다 그래서 짐승을 절대 같이 결의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다 보면 당연히 짐승마다 보호폭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똑바로 갈아야 되는데 완전히 S자가 거기서 나오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걸 염두에 두시고 멍해를 매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그 멍해를 멜 때 너하고 이질적인 다른 거 하고는 절대 매지 말라는 게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그 얘기 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던져주셨으니까 이거 멜라 그거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멍해를 맸어요 우리하고 맞지 않는 이질적인 어떤 것을 맸어요 그래서 율법에 예표한 대로 매지 말라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천도 섞어서 짜지 말고 포도도 섞어서 하지 말고 짐승도 섞어서 하지 말라 거듭거듭 하신 이유가 뭔가 율법이라는 멍해는 우리가 매일 멍해가 아니고 율법이란 멍해를 매면 우리에게 억압이고 고통이고 안 맞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갖고 옆에서 흔들어대고 괴롭히는 정말 나쁜 마귀가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그 멍해를 벗으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함께 매는 멍해를 벗고 예수와 함께 매는 멍해를 매는 것입니다 율법에 억압되고 막 죽을까봐 마지 못해서 움직이던 그 멍해를 빼놓고 복음의 멍해를 매고 주님과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억압의 멍해가 아니라 격려의 멍해 호통의 멍해가 아니라 칭찬의 멍해 권위의 멍해가 아니라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는 멍해가 아니라 섬기러 오신 그분의 멍해를 매라는 것입니다 갑질의 멍해가 아니라 성령으로 끝까지 지원해 주시는 지원의 멍해를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세상을 버리고 때로는 돈도 버리고 때로는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가야 되는 정말 십자가 지는 건데 혼자 하면 어렵지만 2인 1조 결의 멍해를 예수와 매자는 거예요 예수와 마귀는 혹시 같이 멍해가 메서도 절대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 등에 올라타서 더 갚아고 더 어렵게 하고 더 우리를 고통과 멸망 속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마지막 네가 주님 뜻으로 했습니다 고백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상급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결의 멍해 내 멍해를 메고 나와 함께 가자 하는 그 증거 우리는 몰랐던 이것을 사도바울 같이 율법도 환히 깨닫고 복음도 환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못 알아 듣는 사람들에서 다시 한번 총정리 요약을 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고린도 후서 6장 마치 명절 때마다 우리가 명절 전만 되면 읽었던 그 말씀 있죠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혹시 말씀이 없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교독을 하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여기 함께 매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2인 1조 멍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함께 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는 의의와 불법은 한 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머리를 넣고 들어가 있는 멍에 옆자리 빈자리에 절대 불법을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빛의 자녀인 내가 빛의 자리에 머리를 넣었는데 어둠의 자녀 어둠으로 가득 찬 자가 절대 여기에 머리를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내가 머리를 넣는데 벨리아를 믿고 벨리아를 쫓아가는 자가 거기 절대 한 팀으로 머리 넣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와 우상에 쩌들어 있는 자가 옆에 한 팀으로 머리를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멍에 매고 내가 주님 쫓아간다가 아니고 함께 하신다는 결국 마태복음이 인만웰 1장에 인만웰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리라 저희 백성과 끝까지 함께하리라 하신 얘기로 1장을 마무리하더니 28장의 마지막에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인만웰이 알파요 오메가라고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이 중간에 중요한 고비하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와 인만웰을 한다는 게 말만 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확실히 한 팀으로 절대 서로 끊어지지도 않고 부러지지도 않고 헤어질 수 없는 2인 1조 멍해를 같이 매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맨 멍해가 2분의 1이고 이쪽 2분의 1은 절대 어둠이나 벨리아리나 우상이나 더 믿지 않는 자 이런 자가 오면 안 되고 거기를 예수께서 매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과 버탈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이렇게 2인 1조 팀 그런데 마귀가 율법에 멍해가지고 억압하고 괴롭히던 그게 아니라 예수가 보금으로 섬김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마치 무등에 태우듯 다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만 네가 힘을 다하고 처음 기도해서 시작하고 마지막만 영광 돌리는 그것만 해달랄 정도로 우리와 팀을 이루신 다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게 그분의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메왔던 게 사실은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영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율법의 멍해를 메고 이렇게 억압과 곤고와 정말 종살이 같이 살아온 면이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또다시 지난 10여 년은 권위와 호통과 저주를 퍼부으며 다시 율법의 멍해로 억압하던 것에서 우리가 헤어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일깨워주시는 게 율법의 멍해매지 말고 복음의 멍해매라는 거예요 굴림하고 억압하고 협박하고 호통치고 이런 멍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위주의적으로 착취하고 부려먹고 막 고통을 주는 그런 멍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하는 멍해는 쉬임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겸손함이 있어서 절대로 누구를 호통치거나 절대로 누구를 겁박하거나 절대로 누구를 함부로 잘라내거나 이럴 수 없는 100% 한 팀 결이 멍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여년 지난 10여년 세월 저를 포함한 저희 목사들 때문에 여러분이 또 억압 호통 눈치 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데도 주님이 세우셨다니까 하고 넘어가셨던 모든 것들 절대 저희들도 그것에 회개하고 고칠 것은 당연하거니와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지 않도록 이제는 복음의 멍에 맨 사람답게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침례교회란 도대체 무엇일까를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안 읽으시고 나중에 당하고 나서 난 몰랐어 그러지 마세요 그럼 또 당하십니다 또 죄송하지만 혹시라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별로 의식하진 않은 가운데 혹시라도 누구를 억압하거나 군림하듯 호통치듯 이런 게 있었는가 없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지요 또 남자분들이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율법적 사고 구약적 사고가 여전히 남아있어서 여자분들에 대해서 업수여기거나 함부로 하거나 몹쓸 일을 하시거나 했다면 예수와 함께 먼 멍해를 맨 사람답게 우리 모두 같이 달라치십시다 또 젊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내가 세상에서 좀 괜찮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볼 때 청년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 있다고 또는 같은 목장 식구 중에 조금 사회적으로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여라도 업수여기거나 혹여라도 내가 그 위에 큰 소리쳤거나 어깨에 힘주는 일이 있었다면 그거로 부터도 완전히 탈피해서 우리가 예수의 멍해를 맨 사람으로 확실히 변신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예수님과 내가 이인일조로 멍해매고 있지요 또 이 사람도 이 사람과 예수와 이인일조로 멍해를 매고 있습니다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예수와 멍해를 맨 가운데 우리의 안에는 오직 한 분 주님만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정말 마주 봐도 주님 옆으로 봐도 이들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약교회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인만웰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중간에다 이렇게 딱 아주 구체적으로 물증으로 실상으로 멍해 뽀길 수도 없고 빠져나갈 수도 없는 결의 멍해 네가 들어가 있는 곳에 나도 함께 머리를 넣어서 같이 있다 내가 있는 곳에 또 옆에 사람도 똑같이 함께 있어서 너와 이 사람은 나로 말면 하나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모든 기도 모든 시간 모든 행사 모든 현수막에 예수님과 함께가 우리 교회의 목표고 기본입니다 감독님과 함께가 아닌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저주의 불신앙의 말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복음을 정반대로 반대하고 정반대로 거역하고 정반대로 반역을 하는 가장 쓰지 말아야 될 말입니다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이 첫 시작부터 인만우에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이렇게 중간에 중요한 가르침에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한 팀 예수님과 인일조 예수님을 가운데로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며 그것을 하나 하나 되어서 이루어지는 이 교회 이게 예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교회 단순히 뭐 하나 던져주셨다 예수님 주신 거라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어 말풀이 갖고 넘어갈 구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사도바울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율법에 그 결의 멍에 머리 넣고 있었던 사람들 나와서 따로 있고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내 팀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머리를 같이 넣어서 나하고 인일조에 결의 멍에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된다 이거를 사도바울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신명기 22장 얘기와 마태복음 21장 얘기를 합쳐서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농사질 때 씨 섞어 뿌리지 말라 옷 입을 때 섞어 짜지 마라 짐승 둘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은 종류를 결의 멍해라 이건 생활의 지혜로 당연히 주셨겠지만 고작 그 얘기하자고 하신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예표를 보여주신 다음에 드디어 복음의 실상을 말하노니 지금까지는 마귀의 조작에 의해서 마귀와 율법으로 연결돼가지고 율법으로 너희가 억압돼서 억압과 고통과 호통과 겁박에 멍해를 매서 쉼도 없었고 고통스러웠다 이제 마귀 빼버리고 율법 빼버리고 예수님과 복음으로 결의 멍해를 매면 쉼을 얻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즐거이 기쁘게 함께 갈 수 있고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처음부터 나영원 나영원이 아닙니다 팀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팀이었어요 수십 년간 우리가 왜 이렇게 나만 아는 이기적이고 나만 아는 괴물 같은 존재들이 된 줄 아십니까 주님이 팀이라고 처음부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다른 멍해를 매고 나영원 나영원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가 아니라 감독님과 함께 목사님과 함께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여러분이 오염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이제 우리 다시 출발하십시다 너무도 잘 알고 너무도 쉽고 너무도 확실한 이 구절 내 멍해는 가볍고 쉼입니다 내 멍해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멍해를 메고 내 머리와 예수님의 머리가 하나 되어서 절대 헤어질 수 없고 또 다른 김집사님도 그의 한쪽 머리와 예수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떼려야 떼어질 수 없는 결국 하나 된 팀 이것으로 복음의 사역과 교회의 개역과 우리 자손때까지 삼된 예수의 복음 예수의 괴를 대물림 하십시다 가장 감동적인 문구 중에 하나 다 기억하시죠 한 팀이어서 감사합니다 한 팀이어서 행복합니다 한 팀이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율법의 멍에 마귀가 나를 그토록 억압하고 권력으로 권위로 겁박으로 갑질로 억압당했던 율법의 멍에 다 내던지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섬기며 배려하며 지원해주시고 끝까지 책임져시는 예수의 멍에 매고 다시 작하오니 역사서 나와 주님이 팀이요 나와 다른 우리 집사님이 팀이요 끝까지 예수와 함께 예수 중심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 성과학의 사원이 우리를 지원해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부르며 다같이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